소금아, 누워봐. 아, 귀여워. 소금이. 몇 살이에요? 이제 7살 넘었어요. 꼬순내 한 번만 맡을게. 강아지 발바닥에서 꼬순내 나잖아. 아유, 이 녀석 봐, 귀여워. 맘마 먹을래? 맘마 먹을래? 맘마? 아, 귀여워. 맘마 먹을까요? 오늘 아침도 일했어요. 가자, 가자. 에너지가 너무 좋다. 맘마 먹을까요? 오, 샹들리에. 오, 집 예쁘다. 깨끗해. 심플. 아, 2층이구나. 2층으로. 아, 2층이구나. 와. 와. 아, 집 예쁘다. 혼자 사는 집이에요? 네. 오. 제가 페인트칠을 직접. 아, 진짜요? 포장한 거, 옷을 직접? 네. 직접 만든 것들. 오. 재봉틀하면서. 어머. 직접 만들고 원단을 직접 파고. 아, 이것도. 금손이다, 금손. 야, 거식장도 직접 페인트 칠하고? 네 하나하나가 센스가 보이네 진짜 누가 봐도 현아집이다, 이쁘다 소금이 할 일 엄마한테 사과 소금이를 뭐라고 해놓은 거예요? 엄마한테 왜 사과를 해? 재미지다 뭘 잘못했겠냐 달고 얼마나 맛있겠어 앉아 옳지 엎드려 빵 빵은 좀 고급 기술인데 부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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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짖어 옳지 하이파이브 그거 아니야 하이파이브 그거 아니야 귀여워 다시 기다려 기다려 하이파이 아니야 눈빛 좀 봐봐 애처롭게 엄마한테 끝 하고 싶어 너무 빨리 끝났다, 소금아 산책 갈 거야 산책 갈 거냐고 산책 갈 거냐고 산책? 아 만만처럼 뛰진 않네 아니야 이렇게 거절을 표시해요 원래 강아지들 산책 소리에도 난리 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타이밍이 아닌 거죠 막 암마나 해줘 애고 아 진짜? 어제 너무 피곤하게 산책해가지고 배 보이는 거 봐 얘는 사람 아니에요? 얘가 너랑 있으니까 또 졸려 고맙다 뒤진 거 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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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bitcoin